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주택법 테마 8이죠 그죠? 투기괄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을 써가지고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한 정책이 현재 우리 제도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세 개가 있죠 세 개. 하나가 우리가 배웠던 분양가 상한제 또 한 개가 투기괄지구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도로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써줘요 그리고 주택가격의 안정 내지는 가격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투기괄지구하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투기괄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특히 투기괄지구 조정지역은요 시대 4조 그러니까 그 출제가 되는 연도가 있거든요 시험을 치르는 연도에 그게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출제를 갖다가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호황이면요 우리가 가격 상승이 있겠죠. 그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투기괄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지역을 지정해서 투기를 막고 분양권 전매를 막고 하는 등등의 조치를 취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쓰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그해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하고 불황일 때 출제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100%나 있는데 투기괄지구나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과열지역은 경기가 호황일 때 출제를 하고요 조정대상지역은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거든요. 조정지역은 과열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위축지역이 있는데 과열지역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 출제를 하겠죠. 위축지역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때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이하가 출제됐어요. 경기가 지금 아무래도 조금 정체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위축지역을 출제했다. 이렇게 해서 경기순환 변동에 조금 민감하게 출제가 자주 되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출제는 25, 7, 8, 9, 그 다음에 31, 2를 쉬었죠. 30하고 31을 쉬었네요. 30, 31을 쉬고 32, 33에 쉬고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출제가 됐는데 뭐가 됐냐면 이 위축지역이 작년에 심해서 나왔다.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예상을 한번 볼게요. 핵심 제도로서 매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데 경기가 호황이냐 아니면 불황인가에 따라서 문제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34회 시험에서는 위축지역이 출제됐고 출제 가능성은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경기가 지금 호황일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제도죠. 상당히.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기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 한 개로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학습 범위는 보시면 어떤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 어떤 부분이 출제 적게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투기할주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더라면 전체를 골고루 출제합니다. 조정지역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골고루 출제하는데 조정지역에서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은 어디 중심으로 출제를 하냐면 지정대상지역 어떤 요건을 갖출 때 과열지역이고 어떤 요건을 갖추면 위축지역이 되는지를 가지고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지정요건을 잘 봐두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점은 이 정도가 있는데 지정권자가 누군지 지정대상지역이 어딘지 그다음에 투기할주가 해제 재검토기안이 있죠. 반기마다 재검토하죠. 그다음에 투기할주가 지정되면 분양과 전매 금지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전매를 못하는지 위축지역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기할주부터 해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을 하냐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던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지정해요? 국토교통문장관에 지정하죠. 분양가 상한제는 국장.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국장도 할 수도 있고 시도도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조정대상지역이 있거든요. 조정지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장만 지정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구분해야지. 이건 출제를 과거에 한 번 했더랬습니다. 지정권자를 가지고 내니까.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부터 하면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하냐면 국장 또는 시도가 하는데 국장이 지정을 하게 되면 시도한테 가서 묻었고 의견 정치합니다. 반면에 하급행정기관인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만나 협의를 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정이 됐죠. 그러면 지정이 되고 나서 국장은 시도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잖아요. 지정할 때는 주구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라고 지정했다는 사실을 뭐 해준다. 통보를 해줍니다. 누구한테 통보를 하냐면 지자체장 시, 군구에게 통보를 하죠. 그리고 지정을 한 번 했잖아요. 하고 나면 재검토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투기과열지구로 계속 지정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데 재검토 기간이 반기만 합니다. 반기는 몇 개월? 6개월마다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도 당연히 뭘 거친다? 주구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이 지정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주겠죠. 누구한테 통보를 하냐면 시, 군, 구에게 통보하고 조정대상지역도 한 번 지정이 되고 나면 그죠? 천년, 만년을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뭐한다? 재검토를 하겠죠. 재검토를 하는데 이것도 얼마 만에 한 번 재검토한다? 반기죠. 보니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재검토 기간도 얼마에 한 번씩?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재검토도 얼마마다? 반기마다.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 몇 개 있네요. 그죠? 그거 말고도 공통점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집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지정권자는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가 지정하는데 국장이 할 때는 시도한테 뭐 듣고 의견 듣고 시도가 할 때는 국장하고 뭐한다? 협의하고 나서 주거정책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시, 군, 구 내지는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가 있다.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읍면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가 옛날에는 시, 군, 구 단위로 했거든요. 강남구를 전체를 지정하다 보니까 강남구 안에서 여기는 투기가 별로 안 일어나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지정해서 피해를 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읍면동 단위로 해서 지정을 하게 하니까 이걸 핀셋 규제라고 했어요. 핀셋 규제. 핀셋으로 콕 집어가지고 논현동, 대치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길을 지정하다 보니까 옆 동네가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걸 풍선효과다 이렇게 부르죠. 풍선효과라는 게 풍선에 공기가 빵빵해 들어있거든요. 한쪽을 눌리면 다른 쪽이 맞습니까? 그 압력이 다른 쪽으로 가겠죠. 그런 효과가 발생해가지고 부작용이 심했다. 이런 말들이 그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정 단위는 시, 군, 구 단위로 지정하되 읍면동 단위로 핀셋 규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정 대상 지역이 중요한데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현저하게 높아야 돼요. 현저하게. 우리가 분양가 상한지에서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두 배. 이거는 어떻게 높아야 된다? 주택가격 상승률입니다. 분양가가 아닙니다. 주택가격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해가지고 현저하게 높은데 다음 지역이 증가하죠. 첫 번째 투기 가지고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주택 공급했었던 2개월 동안 청략경쟁률이 월평균 청략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죠. 그럴 때는 얼마? 10대 1을 초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청략경쟁률은 분양가 상한지에서도 몇 개월로 봤어요? 2개월 몇 대 몇? 5대 1 그렇죠? 그 다음에 85 이하는 10대 1 똑같네요. 분양가 상한지나 아니면 투기할지구나 청략경쟁률을 보는 측면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소급 투기할지구 직전을 주택 분양 실적이 30% 감소했어요. 주택이 분양되는 게 그러니까 수요는 똑같이 있거든. 그런데 분양 실적이 감소했다는 것은 공급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수요는 100명이 있는데 공급을 줄였어요. 그러면 투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프로? 30% 이상 공급을 줄였어요. 분양 실적이 줄었어요. 그 다음에 사업객 승인 건수나 건축 허가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으니까 야, 뭐가 줄여놨다? 공급이 줄였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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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 행위 등으로 투기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하나 해당적인데 해당 지역의 숙가는 주택 보급률이 주택 보급률이 정규 평균 이하래요. 주택 보급률이 정규 평균보다 낮으니까 주택을 수요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겠죠. 자가주택 비율이 정규 평균 이하니까 자가주택 비율을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주택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주택 분양 입주자제축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 영위증하는 사람수보다 현지 적어요. 그럴 때는 수요가 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투기가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할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실정이 직전으로 보다 30% 극감한 지역에서 우리가 지정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주고 청약 긴깅률은 우리가 분양가 상한지하고 똑같습니다. 좀 이따가 볼 건데 조정 대상 지역에도요. 조정 대상 지역에도 우리가 청약 긴깅률은 분양가 상한제 투기할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청약 긴깅률의 요건은요.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중 과열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투기할지구 전부 다 동일한 요건으로서 여러분들 청약 긴깅률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약 긴깅률 몇 개월? 2개월? 몇 대 몇? 5대 1 그 다음 해제하죠. 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해야 됩니다. 국장 시도는 지정권자죠. 투기괄지구 사유가 없어지면 지치없이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제 해제하여야 한다. 투기괄지구는 목적이 달성되죠.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마다 반기마다 국장은 주거정책 심의를 소집해서 계속 여부를 재검토가 필요하면 해제하고 이러고 온 겁니다. 재검토를 갖다가 몇 년마다 합니까? 반기마다 합니다. 반기마다 6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 요청 해제 요청이라는 것은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또는 시도죠.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국장 또는 시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장이 지정을 했죠. 그러면 밑에 있는 시도나 누가 시 군 구에서 시군구에서 해제를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이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시도가 지정을 했어요. 그럼 밑에 있는 누구 시군구가 시도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투기관료를 지정된 적의 시도 시군구는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내지는 시도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해제 요청이 들어오죠. 그러면 며칠 안에 며칠 안에 40일입니다. 며칠 40일 40일 안에 주거정책심의회의를 거쳐가지고 해제의부를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다. 40일은 뭐 할 때도 났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할 때도 40일 안에 해제를 검토하라고 했죠. 똑같은 요소가 여기에 놓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조정지역 보겠습니다. 조정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위축지역과 과열지역이고요. 조정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가 하잖아요. 국장 또는 시도가 하는데 국장 또는 시도가 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시도는 안 돼요. 그래서 국장은 이뤄놓으죠. 국장은 이뤄놓으죠. 누군은 아니다. 국장은 이뤄놓으죠. 시도는 아닙니다. 시도 X 적어놓으실래요? 국토교통부 예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회 역시 심의를 거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조정지역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인데 과열지역은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에서 머슨 범위, 시금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할 수도 있다. 과열지역은 지정하는 날, 속하는 달, 전달, 소업에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할게요. 분양가 상한제는요.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그 다음 투기괄 중은 주택가격입니다. 분양가가 아니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현저히 높은 지역. 그리고 조정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1.3배입니다. 1.3배. 비교 대상과 배수 꼭 기회가 되셔야 되고 청약 경쟁률 또 나왔습니다. 몇 개월이라고 했어요? 2개월 몇 대 몇? 5대 1. 85 이하는 10대 1.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리량이 몇 %? 30% 증가한 지역.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한번 정규경행 때 말씀드리냐면 3전 3. 3전 3. 3거리는 3개월간 그 거리량이 20% 증가한 지역. 이거는 3전 3.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 3전 3. 그래서 외울 때는 3전 3이면 과열지역. 3거리는 분양가 상한 지역.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정규평균 이하면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하고 3전 3이 과열지역의 지정요건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반면에 위축지역이죠. 위축지역은 아무래도 주택가격이 위축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소급에서 6개월간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 6개월간 1%입니다. 아니 3개월 아닙니다. 6개월간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인데 3개월간 매매 거리량이 20% 감소한 지역. 그 다음에 3개월간 미분양 주택수가 2배 이상인 지역.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은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주택을 가지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축지역은 위축지역은 3개월간 매매 거리량이 매매 거리량이 몇 프로? 20% 감소. 감소입니다. 감소. 증가가 아니고 감소. 감소. 그 다음에 3개월간 미분양. 미분양이 몇 배? 2배. 2배 증가한 지역에서 주로 지정을 한다. 절차는 똑같아요. 국장이 지정을 하는데 시도한테 의견 듣고 지정하고 나면 시군구에게 통보를 해준다. 이걸 말씀드렸죠. 좋은 내용이 사실을 공고하면 되고 해제할 때도 절차 똑같습니다. 지정권자가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시민을 거쳐서 직군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직군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시군구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등으로서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국장한테 해제를 말할 수 있다. 요청받아서 지정할 수도 있고 재검토는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개월 반기마다 하게 돼 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니까 내용이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간단한 제도고 비교만 잘 되면 비교만 잘 되면 되니까 지정권자가 투여할 지구는 국장 또는 시도 조정대상 지역은 국장 그 다음에 요건 이런 것들. 그래서 공통요건이 과열 지역과 투여할 지구 분양가 상한제 공통요건은 청약 경쟁률이더라. 이런 것들. 그리고 삼거리는 삼거리는 어디 분양가 상한제 삼전삼은 삼전삼은 어디요? 과열 지역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는 위축지역이 나왔어요. 딱 시장상황을 그대로 반영했죠.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의 기준은 일부다. 갈로에 들어가는 숫자로 오른 것은 조정대상 지역 직점부터 소급해서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라고 했죠.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조정대상 지역 소급해서 전부다 위축지역은 몇 개월을 봐요? 3개월간 매매 거래량이 20% 감소 그 다음에 소급해서 역시 또 몇 개월을 봐요? 3개월을 가지고 미분양이 3개월 동안 2배죠. 2배 2배 이상인 지역 위축지역으로 지정할 때 위축지역지역 요건입니다. 아주 시험을 간단하게 냈죠. 그래서 1 3 20% 1 3 20%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 3 20%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상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이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러면 안되고 국장 또는 시 도지사다 이러나야겠죠. 지정기간은 없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나면 몇 년 동안 지정한다. 이런 말은 본 적이 없죠.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는 시금구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국장이 지정할 때는 시금구 의견을 듣는 게 아니죠. 누구 의견 들어요? 밑에 시도한테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의회의를 소집해서 지역별로 가격의 안정여건 변환을 위해서 유지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은 1년이 아니고 반기만 한다고 했죠. 반기 6개월 다 틀렸네요. 4번 5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요청받은 국장 시도는 요청된 날로부터 40일 아예 40일 잘 내내 주거정책심의회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심의결과를 통보해 주면 되겠습니다. 40일이 노는 5분이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비 있습니다. 정답은 5분이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 대상과 전매 기간 그 다음에 전매 가능사 포인트는 전매 가능사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 좀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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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